내일로 나 혼자 가는데 나는 싫어 불쌍거리로 선배! 야, 위에 댕기고 가족들하고 자연농은 놀러간다고 오늘 미팅 못 나온다며 가족들끼리만 자연농은 가구에 지는 뻥치고 안 가십니더 맞나? 아쉽네 아니다, 앉아라 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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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미팅 잘하시고요 진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는 주선자라서 먼저 빠질게 그럼 지도 빠질까예? 앉아라 선배, 시작할게예 지금부터 민족개콘대학교 무용과와 철학과의 미팅을 개최하겠십니더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겠십니더 지는 발레 전공 무용과의 오드리 헵번 신봉선 지는 PBK2 이현정 지는 소피마르소 이수지입니다 이수지입니다 선배가 많이 피곤한갑다 제이, 제이야 Jejin아 잠깐 내 좀 보자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